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논평은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저 양반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순리를 따라야 되고 홀력이란 것이 올여름 한철에 꽃봉우리와 같아가지고 금시해지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크게 패배하게 되면 탄핵은 불가피할 거로 보고 그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름들 볼 때들은 그냥 권력이 꽃봉우리를 대가지고 뭘 줄 게 있을지 달라드는 거지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줄 게 없으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보존하는 아주 유력한 방법은 책이 안 잡히는 겁니다. 책이 책이 안 잡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집권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짓는데 윤 대통령이 다음 퇴임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눈에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공이 뭡니까? 없는 제 만드는 거 하고 있는 제 여러분들은 이스트여가지고 부풀리는 거거든요. 책이 안 잡혀야 되는 거죠. 책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가지고 그냥 다 내보내는데 내보내기 위해서 무슨 구실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구실을 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쳐내는 거 아닙니까? 이 쳐내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사가 여러분들 참 잘 쓴 기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 요구를 수용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본인이 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섭섭했던 거죠. 섭섭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 나름대로 여러분들 당선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 이준석하고 이런 갈등을 빚을 때도 정말 몸바쳐 여러분들 열심히 뛰었죠. 사퇴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서울법대 한 해 선배지 않습니까? 그 하단에 여러분들 민심을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전부는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김기현 당대표가 어떻게 나가기 전에 이준석을 만나냐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냐 이런 거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기사가 진짜면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당은 황제를 모시고 있고 야당은 무슨 정가범 대표를 모시고 있는데 이걸 어쩌듭니까?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니구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국회의원 출마 불출마 국회의원 본인이 결정사항이고 나는 이렇게 무리수를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여러분들 자기 입맛에 잘 맞는 사람을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쳐내면 되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쪽지에 전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집어넣어 달라 국회의원 출마 불출마 국회의원의 자유결정권 침해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국회의원의 자유결정권 침해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당무 개입이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한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놓지 전번에 조국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사처벌 대상이라고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여러분들 수사해가지고 당무 개입으로 2년 6개월간 여러분들 진역형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때렸는데 잘 알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행사법 전공이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들이 법을 했으니까 흔히 알 거니까 좀 이렇게 표 안 나게 들키지 않게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3천만이 다 여러분들 알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앞으로 그 화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총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여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여당은 본인들의 그 비급함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비용을 앞으로 치를 수밖에 없겠죠. 국민들은 더 심한 비용을 치르겠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철닥선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런 사람들 정신 나갔습니까? 김기현이 이름 쳐내고 장재원이 쳐내고 그렇게 자기 사람 심으면 이길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9분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9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 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려면 다 만들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관심만 있으면 뭐죠? 제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의 노력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깔아뭉겼지 않습니까? 여당이 깔아뭉겼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다 깔아뭉겼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붙자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뭡니까? 100% 이런 패배하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기 이름 찐뉴인지 뭡니까? 콩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심어가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도대체 나는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논리적 사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이 다 앉아가 여러분들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선거 문제나 제대로 해결하고 찐뉴인지 아니면 윤찐인지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그래도 뭐 이해를 하겠죠. 선거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선거 마음을 여러분들 덕표수를 만들어서 다 당락을 결정하는데 찐뉴을 너가 어떻게 이길 겁니까? 부산에서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바뀔 건데 완전히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선거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겠죠. 억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를 패배해서 억 엑스포를 대표해서 억 총선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봐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 위원회에 확고한 지역구를 비하사 무주공산을 만들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확실한 의석도 줄여서 민주당 200석 만들어주자 이거지. 잘 해봐. 문제는 윤석열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선 때 윤석열에게 한 표 던진 사람인데 대안이 없었고 윤석열이 정치를 배워가고 있지만 정말 뭐하게 배우고 있다.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홍미병을 동원해서 토사구평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하거든요. 토사구평 아쉬울 때 전우고 동지고 전쟁 끝나자 그만두라네. 당신이 레임드가 올 때 결국 당신 곁에 싸워줄 사람은 당신이 지금 모가지 치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국정수행 도구가 격려냐 경찰 조직 장악하다 경찰이 반발해도 격려 바이든을 날리면 우기다가 잘 안 돼도 격려 최상병 사건 수단을 위선으로 올린다고 격려 강석구청 선거에 졌다고 격려 엑스포 유치보고 엉터리라고 격려 뭐 그런 줄 알았던 김견이 곱게 치킨다고 격려 마음 좀 수양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에 이길 그런 기반 조성 사업을 좀 잘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래도 참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선거가 대피할 수 있는 모든 정지작업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찐륜들 우리 새끼들 여러분 당선시켜야겠다고 그렇게 하면 당선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가 지면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상황판단 능력이 너무나 여러분 허술하고 부실해가지고 내가 기가 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히 여러분 기가 찬 거죠 윤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도는 만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까지 사람들이 배 속까지 다 본 겁니다 사람의 배 속까지 다 본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아까 팔복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네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 공천은 최소화하고 완전 경선으로 가야 윤통도 살고 땅도 삽니다 대신 신인 간산점을 대폭 주고 시스템 공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국힘이 폭망해봐야 대통령의 고마움을 알 겁니다 레인들 다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들도 다 뭐죠 논조가 수일로 다 바뀌어 가지고 갖고 있을 때 잘 지켜야 되는데 갖고 있을 때 자기의 힘을 아껴 가면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름 탄핵시킬 때 제목 가운데 하나가 당무 개입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총선에서 이른바 찐박을 심으려고 총선 공천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이한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들어서 난장판을 만들고 최강은이가 고치하고 당대표이던 김무슨이가 옥셔를 들고 부산을 뛰고 그것이 박근혜 탄핵 사유자 하나였습니다 한교환이 임명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수사를 맡았는데 윤석열 수사본부장 총괄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박근혜 총선 개입부터 각지이 건데 그 것만으로 대법원의 진영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만 더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무지막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선 결과에 따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탄핵 사유가 되고 나아가서 감빵이 될 제목입니다 자신은 박근혜를 잡아넣고 놓거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건 원 내로 박불인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박근혜가 하면 불륜인지 내가 하면 정치계가 박위하면 사당한지 법을 모르면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꼭 같은 거 가지고 수사회가 대통령에게 진영행을 때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정도를 걷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툰지 법을 아직 모르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뭡니까 2년 6개월 이 제목만으로 2년 6개월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러면 지금 게 훨씬 더 거칠잖아요 지금 당무 개입이 아주 거칠다고 나는 봅니다 당무 개입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조국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탄핵 사유 이걸 조국이 행사법 전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을 안 잡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분명히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노골적 당무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노골적 당무 개입 때문에 본인의 화를 자초하겠냐 이야기죠 이게 거칠게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례가 있으니까 박 대통령 때 공천 개입 때문에 설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행사 처벌 대상이고 대통령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거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거친 개입을 가지고 다음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화를 피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논평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공직에 대한 그런 꿈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판단해서 아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왕입니까 그냥 선출직 공직자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왕조 시대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하는 거가 불법선을 넘어서는 것 같다 하면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고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좀 자유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좀 더 투철하고 어디 구속받는 그런 경험들이 적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다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편이니까 다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